가야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앞으로 훌륭한 연주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상유치원은 전도유망한 음악인재들을 키워내는 학년전 어린이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음악적 소질을 가진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선발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들이 지능과 실천능력 발전이 합법식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옳게 적용하여 그들이 음악적 기초를 틈틈이 쌓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정심에 맞게 교육방법을 옳게 해서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하나 선택하고 또 연습을 시켜도 매일 어린이들이 육체적인 접근과 또 윤룡 심리적 특성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식능력이 높아지고 작품도 쉽게 유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4월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2차 라우마니 너비 멈춘 국제 피아노 컴프레스 1등한 마시나 학생과 6월 담마르크에서 진행된 제2차 브라더스 국제 측전에서 대절찬을 받은 유겸의 학생도 다 우리 유치원에서 피아노 적용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단김없이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육에서의 기본 성과를 이룩하게 된 여인은 계양원들이 높은 실력과 또 교수계양이 필요한 설비들을 굳증이 마련한 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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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